성경통독 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11기상 8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7년의 공사를 끝으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온갖 뛰어난 자재와 솜씨로 만든 금빛 성전은 황홀한 자태를 뽐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임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은 그저 돌을 쌓아놓은 바벨탑이 될 뿐입니다.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친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언약괴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언약괴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했기 때문에 언약괴라고 불렀습니다. 언약괴 안에는 원래 10개 명의 두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란 지팡이와 만나 한 오매를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는 두 돌판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법괴를 빼앗겼을 때에 잃어버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약괴를 메고 올라오면서 솔로몬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장면입니다. 이제 언약괴가 지성소로 옮겨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연설을 마치고 재단 앞에서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몇몇 상황을 가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실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 백성을 향해 축복을 전한 뒤 성전 봉원식이 거행됩니다. 성전 봉원식의 화목제는 엄청난 양의 재물이 등장합니다. 14일 동안 들인 재물의 수는 소가 2만 2천마리,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얼핏 보면 너무도 사치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화목제는 재물의 일부만 태웠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는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9장의 첫 부분은 8장에서 들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앞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경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을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서 6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였을 때는 윤례와 계명을 지키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율법 준수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끊어지고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점차 내리막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년 동안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건축에 필요한 중요 자재를 공급한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히람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내며 제대로 빈정이 상한 듯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솔로몬이 자신은 히람에게 원하던 것들을 받았지만 반대로 히람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히람이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솔로몬의 업적에서는 바로에게서 받은 게셀이란 지역의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갈릴리의 백성들로 노예를 만들어 역군을 삼았습니다. 흡사 애국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병거와 마병을 위한 성을 건축하는 모습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급격한 하락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무에 집중하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수행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금빛 성전에 눈이 멀어 정군과 같은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